서부경남 군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요. 남해와 하동, 산청, 함양지역의 학년별 학생수는 평균 1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준원 기자입니다. 산청군 신안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전교생 수가 4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로 지난해에 비해 3명이 줄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지난해 40명 남짓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8명이 줄어 전교생은 33명입니다. 낮은 출생률과 계속되는 지역인구 감소로 학력인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서부경남 군지역에서 신입생 수가 10명이 안 되는 학교는 모두 42곳.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80% 정도입니다. 산청의 한 초등학교와 하동의 한 초등학교에는 신입생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입생이 적어지면서 전체 학생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지역 초등학생수는 4,626명으로 지난해보다 24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하동으로 84명, 그 다음 함양 남해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구 유입 자체가 적고 특히 농어촌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동광역통합구역을 선정하여서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이웃한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도록. 매년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에 초등학교 학년별 평균 학생수는 14명까지 떨어진 상황. 군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도 적은 만큼 지역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전원입니다.